안녕하세요 추천주의 대명사가 된 종목추천7007 최은정입니다 종목추천7007라면 이제 떠오르는 그분 알고 계시죠? 투자대회 전설 재료문의 창시자 발의 배경환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역시 명불허전 저희가 이렇게 종목추천7007을 시작한 지가 석 달이 넘어가는데 매주 한 번도 손절없이 큰 수익 내고 있잖아요 지난주 추천주가 뭐였죠? 네 지난주 추천주는 5성 LSD였습니다 다행히 약세장에서 큰 수익 안개드려서 참모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3개월 동안 손절없이 이렇게 큰 수익 낸다는 게 사실 만만치가 않은데요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네 요즘같이 불안한 장에서 어김없이 큰 수익을 안개드려서 저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더 좋은 종목으로 항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주 추천주 또한 기대를 안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보세요? 네 오늘은 주가가 대바닥이면서 요즘 핫이슈인 정부정책 수익률을 골라봤습니다 실적과 테마와 더불어 차트가 정별로 만들어져 크게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네 정부정책 관련 주에다가 주가는 대바닥 상태라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를 안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발의 배경안 전문가와 수익률 함께 누려보고 싶으신 시청자분들 많으시죠? ARS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060-300-7007번으로 전화주셔서 전문가 번호 22번 누르시면 이번주 추천주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의 배경안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종목 추천 7007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